왜 울어? 아빠 보고싶어요? 아빠 오늘 회식하고 온대 명광아 아빠한테 전화할까? 아빠한테 전화할까? 아빠한테 전화할까? 일로와 명광아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자 자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전화 받아? 아빠 해 봐 아빠 해 봐 아빠 뭐래 아빠가? 아빠 까까 사오세요 그래 아빠 까까 사주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명광아 계속 오네 몇 시에 와 오늘? 그래 알았어 천천히 와요 끊었어 아이고 아 잘했어 아 잘했어